나이스게임티비 큐 돌렸습니다 막판을 막판하고 회 먹으러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끝내고 이 시간 딱 저녁 먹을 시간이네 7시 26분 딱 보통 이제 예전에 다른 데서 일할 때 이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애들이랑 만나서 밥 먹으러 왔는데 딱 마침 시간도 적절하고 뭐 3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일 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큐 잡혔네요 서포점 나도 간지나게 영어로 써봐야지 아니 이거 맞나? 잠깐만 조금 여기서 틀리면 스펙이 틀리면 맞을걸? 2대 지지나 인증 야 너 몇등 나왔냐? 수능? 수능 말고 내신으로 갔어 아 그래? 우선 선발 내 영어로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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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형과? 어 내 영어로 써봐 올해 졸업할걸? 올해 졸업하고 복수전공에서 한 학기 더 다니나? 그러면 연년생인가 보네? 어 그건 모르지 혹시 성씨가 아 2씨구나 그건 몰라 나 1공이 아는 사람 한 명 있겠네 쟤가 1등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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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일걸? 진짜 나 1사는 많이 아는데 내가 누가 알아보는 것 같은데? 저분 영어로 써봐 누구? 누구지? 누구세요? 랄라 영어학원 선생님이랑 과학 선생님이죠 마콘 데인? 어? 데인? 아니 잠깐 바인데? 그리고 이피님이 서포트하면 안 되네 다른 거 안 돼서요 바이도 뺏겼는데 그러면 나 정보를 뭐가? 갈 거 없는데 나 잘해만 진짜 못하네 이거 왠지 이거 왠지 베인? 베인님? 룰루? 룰루? 룰루도 있고 아니 후프타지인데 연기조합 아니야? 이거 탑룰루잖아 아 그래? 다른 거 가는 거잖아 저 분 약간 나랑 비슷한데? 나도 뺏기면 탑룰루 가는데 SKTV인거에요 이거 그러면은 봇이 싸잖아? 그러면은 극대에 쩐다 이제 아니 15픽 주고 해달라고 해서 차단하면 돼 졌는데 차단하면 돼 아리바이네 음 다 쓰고 까지? 그러면 룰루가 살려줄 테니까 아 변해라 쓰겠지 아리한테 아리한테 변해라 쓰고 나한테 쉴드랑 쿼드랑 써주고 그거 한 거에 바위가 떠가지고 내가 벽붕 박아서 바위 바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야스터를 죽이고 아 근데 저거 아 야스터를 죽이고 근데 바위 죽이고 야스터를 죽이고 그 사이에 생략된 게 엄청 많은 거 같은데 그 사이에 베인이 엄청 뚜드로 맞고 실패가 되어서 도망가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버리는 판인가? 그들은 그렇게 집을 갈 수 없었다? CJ를 배신할 수 없지 뭐지? 아 나 앞머리로 관종하고 있었는데 화면 나왔어 앞머리로 뭐 했다고? 앞머리로 이상한 짓 하고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는데 어 막 앞머리로 더듬이 만들고 있었는데 뭘 만들어? 더듬이 더듬이 사랑 추적자 베인 니네 한다 니네 쟤 니네 아까 채팅창에서 막 그거 하고 있던데 니네? 내가 어플 시켜서? 흐흐흐 아싸 알리 좋구요 알리 정도에 맞지 나미로 가자 나미? 아 그러면은 나 큐 논 타겟인데 얘네 맞출 수 있어? 괜찮아 괜찮아 버프만 걸어주면 돼 버프만 걸어주면 돼 자이라 해볼까? SKT 좋아? 자이라? 응 별로인 것 같아 미친 마지막 판인데 어그로 좀 끄면 안 됩니까? 어차피 막판인데 어차피 막판인데 막판이라고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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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을 한번 해보자 마지막 인공 일단은 룰루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어? 키고? 저 사람 저격 같은데? 어? 진짜 네? 어디서 많이 본 아이인데 아까 자기에서 본 사람 같은데? 저기 한번 해볼까? 이랬던 사람 아니야? 이제 내가 궁을 쓰면 일단 내가 궁을 썼을 때 탈론이 궁을 쓰면서 와가지고 팝박박 하고 자자작 해서 슬로우를 붙이고 피가 뚝뚝 흐르는 상태에서 베인이 구르면서 딜을 막 넣고 바이랑 야스오랑 아리가 나 잡으려고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러면 순삭각인가? 니 궁 맞고 세 명이 다 뜨고 거기에 탈론이 들어가서 잠깐만 거기서 약간 구우로 광역딜을 넣고 그러면서 룰루가 탈론한테 커져라를 쓰고 그래서 주변에 세 명이 다 뜬 다음에 그럼 알리스타는 그동안 노란 아니잖아 알리스타도 있어야지 알리스타는 리신이 까주겠지 근데 너무 에어본이 많다 잘 피하면 돼 이거 약간 구운몽 느낌 아닙니까? 바위가 혼자 파고...뭐야 아니 이거 근데 존야 사서 황금 이모빵 한번 보여주래 존야 사서 황금 이모빵 보여달래 어 내 화면이야? 지금 내 화면 나와? 24년 저 사람 그거 아니냐? 어 맞아 내 화면이 나오는구나 어 어 용돈 용돈 나 지금 5원에 눈이 멀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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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주세요 아까 그 꿀 나지 말고 아까 그 꿀 나지 말고 아까 랑이 좀 개 힘들었다고 음... 15시간이면 근데 풀 저격이 아닙니다 저 지금 한 20시간을 했기 때문에 하하하하 역대급 20시간 정도 해야 어우 비싼 동네에 사시나 보네 일단 서울 신도림 아니야 신도림 제시오부치나 보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무산계급 저 사람 벙어리 불가? 왜? 악담을 해야 하는데 악담을 최악의 신하리올서 왔어 어디? 방금 채취창 올라갔어 안심에게 승산할 없소 4대5 돌아가 몇 명이예요 요동한다니까 좀 빡세게 해줄게 진짜 많이 해줬다 진짜 많이 해줬다 뭐 하고 있는데 궁금하다 뭐라고 했는데 궁금하다 아니 막 그 바이가 궁 쓰고 들어와서 그거 막으려던 탈론이랑 룰로도 뭐 같이 죽고 있는데 아하하하 앞에 가서 트릭 툭툭 때려도 돼 아유 세 번 세 번 이견들 좋고요 나미가 가장 행복한 순간 세 번 팀 구기 세 번 팀 구기 세 번 팀 구기 아 아니 이건 아니잖아 저 이거 빨리 미니언 때려 미니언 때려 이리 찍어둬 아 와 방금 좀 어렵다 근데 공격 오는거 왜 개인데들을 오는거 왜 개인데들 왜 헉 사워가 되게 세고만 이신이 쳐도 안했고 이거 집에 가는 각인가? 와 이신 잘한다 이신 잘하고 싶다 너무 큰 꿈인가? 한 번만 더 모아야지 이신 개똥키라고 25kg도 좋아 유한 약간 폭행이 있었어 약간? 거의 눈 두 쪽 다 안 보이는 지경에 이럴쓰 근데 내 언니 나쁘지 않았어 내 언니 나쁘지 않았잖아 근데 좋잖아 난 최선을 다 했을 뿐 룰루 님이 걱정되는구만 다음선 야쏘가 졸라 화려하게 움직이는데 미니메에서 못 써 저분 퇴포 왠지 기한용으로 쓸 것 같아 우리가 못하면 룰루 님은 용 뻥이는 거야 잘하고 있잖아 잘해야 돼 이것보다 더 잘해야 돼 완전 숨 너무 쉬게 폭파 난 라인전에서 개인으로 과감하게 일컨다고 난 라인전에서 개인으로 과감하게 일컨다고 난 라인전에서 개인으로 과감하게 일컨다고 아 남이 물살 neg토 다 ног getting 와드 좀 바이 바이 quick 바이 못봤어 미드다 미드 바이 미드야 미드 커버 okay 아 이거 투타르트에 들어갔어 아 귀 아파 아 힘을 줄게 미드 안 보인다 달도 없다 좋았다 아 룰루가 퇴포 아니구나 아 진짜? 뭐야 이걸? 미니언 완전 다 바위 올 수도 있다 어 아예 안 보여 지금 그로 뺏퇴포스 레드 나올텐데 발리플 슬슬 찬다 베인 많이 해서 라인전이 늘은건가? 왜 이기지? 베이제스메이커 하아 제풀 왔을 것 같지 않아? 내가 그거 유튜브 찍었으면 더 빨리 왔을 것 같은데 이제 70 풀 찼을걸? 바이 리드 바이 레드 먹으러 갔다 레드 먹으러? 어 한 번 올 것 같아 레드 먹으면 저 알리 우시는 게 심상치가 않은데? 리신 들어갔거든, 이거 라인들 있잖아 리신 뭐하면 백업 해줘야 돼 왔어 왔어 가야돼 가야돼 얘 알리 따라온다 저기 누수리님은 뭘 하지 말라고 아 렐리 얼마나 햇사랑 있어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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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아 아 치즈 아 아 아 아 아 우리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이가 빨리 묻으면 4번도 됐대 아 진짜? 어 남이 버그 진짜 많았는데 궁도 버그 있었잖아요 이번 시간 Q인가 궁인가 그건 모르겠고 Q가 사거리가 이것보다 더 길었어 버그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했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빨리 육넥 내려오고 있어 발 내려온다 돈 많이 모았다 이 정도면?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아 잘하면 뒤에 살이 힘드잖아 응? 아 너무 좋은데? 아니 내가 속 빼서 그런 거야 내가 처음에 탈 들고 있던 이만 왜 저만으로 먹는 거야 신발 빨리 사면 안 좋은데 모렐로 엄청 늦게 나올 텐데 아 아 아 바위 한 번 못 꿨지 않냐 어 지금 블루 주고 타까스도 있어 또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조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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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올 것 같아 너한테 가면 이득이야 레트리 밀어주면 너가 안 죽어 너 지금 레드카정 하고 있으니까 아 원래 또 죽나? 아니네 바닥은 올 수도 있거든 뭐가? 아 뭐가? 리식이? 아니야 약간 내놓은 자식 같은데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오질 않다 바위 Fair 아 비료 빠지자 아들이 또 갔다고 lis 아 줄 waren loro 비opath 자σω 왕 제 에 아.. 어? 말하고 말인다 임마 뭐야? 특타가 빨간색이네 그래? 렌즈야 렌즈 답해봐 오오 바위만 조심하세요 우리가 바위한테 만나면 됐네 내려감 아니 올라감 알리스타 뒤에 온다? 어떻게? 얘 궁 있을텐데? 근데 만화가 없다 얘 아니 과연? 몰아 렌즈 씹 아 아 데 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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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힛 퇴근각 퇴근이 보인다 룰르만 좀만 더 잘 버텨주면? 아 랩차 너무 많이 야 야 야 야 죽는다 아니 폭우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헛 씨 궁이 있는줄 알았다 ㅋㅋㅋㅋㅋ 보핑하고 수명이 1분도 안되네 게임 오브 치킨? 야야야야 바위도 쪼개거든? 쿡 몇 초? 23 8진이 없어 2 다 없는 거지? 어 내가 아플지 와도 없다 여긴 와도 있어 온 온 믿어 없다 믿었다 밖으로 올려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 굴려먹으러 간다 야스워도 왔어 어 봤어 바위하면 궁 꽂을 것 같은데 바위 약간 위쪽에 있는 거 봤어 아 맞다 땅굴 간다고? 우리 버림 자신이라니까 조심조심 아 롤러 좋대 말하는 거 봐 내래 불러기올까 여기 와드야 나 있는 거 봐 여기 와드야 나 있는 거 봐 아 아기랑 바위 어딨을까? 바위 안 보여 이제 온 거 같은데 위쪽 빠고 있을 수도 있어 위쪽에서 껴고 있어서 와드 있어? 여기 한 번만 봐 안 해주라 판정지 어? 와드 와드 굳이 와드가 없어 아리다 온다고 탈렷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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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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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나 QP 했는데 그냥 전면 쓸까 그랬나? 아! 그래도 왠지 평타가 또 차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응! 어차피 죽었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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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보죠 할 수 있어 아! 저 3번씩 먹었어 역시 우리 그 인노는 하나 꿈이었어 아니 아직 몰라 탈론 잘 컸다고 탈론이 지금 5킬이야 니 신도는 2킬이고 하지만 야스오가 탈론이 근데 랩이 딸리네 아니 뭐다 뭐지 이거 언제냐? 몰라 와 글쎄용 아직 회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회라고 하는 거지 밥을 드세요 crisis 거기 와 질던데 아 나 없어 우후쿠 으으으utar 으으으으으으으아 궁이 없어 공이 없는 부분 바잉 공 왔다 아 뒤로 아 잠깐만 너무 집중해 눈 안에 조금 빠질 것 같네 포탑이 파괴되어 연재를 안 했다니 거의 강제였는데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서로 지나갑니다 체포끼리는 원래 먹었네 이게 낫다 1호기오 오케이 내가 간다 1호기오 나 그렇게 극혐 만날 만한 짓은 안 했는데 야스 온다 나 공공 탈진 온 믿어가죠 어디 가야겠다 바이가 나의 핑어를 바그지 1분 안 됐다고 심상인데 지진님 아프죠 그리고 해 한 번 줘야지 미드 봐줄 사람 탈로님 빨리 내가 몸으로 막음 탈로님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타이밍 kea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알비드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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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염둥이 한방 아이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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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아 아니 아 씨발 아 좀 빨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죽겠는데 아니 전장 지배하고 있다고 아 전장 지배요 언제 언제 이걸 집에 오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화방이 있네 어 화방이네 화방 아 조심해라이 거기 그것도 있었어 나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아 아니 이신님 혹시 징징이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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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la 더블킥 용 나왔다 근데? 용은 약간 무의미해 보이는구나? 나 탈찍 있는데? 진짜 못 걸었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마을이 지껍고 틀이 방금 나왔다 아! 아리가 너무 예뻐서 매혹 방했네 풀 수 있어? 예쁘잖아 알고 있었네 손가락이 안 맞춰 상대의 전사장 적금 전치했습니다 용은 나간 것 같구만 바위온다 바위온다 30트인가? 바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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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스택이야? ếu Kosten 이.» udo 진짜 힘들어지겠다 unbedingt 해봐 저분 그러면 이제까지 이기는 길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야?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네 난 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 멈추다니 커져라 뒤에서 바위가 안 돼 굴 그지같이 쳤고요 살았습니까? 중구난방으로 놀았네 안 되겠다 아 베인 베알못 야 많이 잘했거든 나도 나쁘지 않았어 라고 믿고 싶다 아까 와가지고 보네 스타를 그러다가 이상한 소문 받을 수도 있어요 포탑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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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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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되었습니다. 핸토끼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신 어그로 잘 끌긴다 근데 이거 룰러장이 좀 아 누웠어 아니요 아 뭐야 빠르게 다음판 아 딜량 좀 보고싶다 21점 까졌어 저 오프티어랑 듀오 하는데 왜 21점이나 까지 이거 픽하고 하나씩 갔다와도 돼? 지금 갔다와 니 픽 뭐할거야 픽해줄게 너 어차피 5필이잖아 난 남이나 잔나 아니면 룰루지 아 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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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딜리